성격 급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적색신호에 대기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신호등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이런 신호등 보셨나요? 2022년부터 관련 지침이 개정되고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녹색신호에만 표시되던 잔여시간을 적색신호에도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는 무단 냉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신호등의 디자인은 두 가지입니다. 숫자로 남은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디자인, 삼각형 도형이 하나씩 사라지는 디자인입니다. 신호등이 설치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잔여시간을 보고 보행자가 무단 냉단을 하지 않고 더 잘 기다려서 사고가 감소하길 기대합니다. 추가로 LED 바닥 신호등을 보셨나요? 횡단보도 진입 전바닥에 LED 신호등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과 연동되어 빨간색, 초록색 불이 켜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하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신호등입니다. 빨간 숫자 신호등과 LED 바닥 신호등을 잘 보셔서 예측 보행과 무단 냉단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